기상캐스터 배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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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지사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습니다. 경상도와 구미시가 노후화된 구미국가산업단지 1단지의 혁신단지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. 산업통상부가 추진 중인 혁신단지 공모사업은 반월과 시화, 남동, 익산, 구미국가산업단지 등 구조고도화 시범단지와 확산단지 9곳을 대상으로 두 곳을 혁신단지로 선정하며 3년 동안 국비 1천억 원과 지방비와 민자 500억 원이 투입돼 노후산업단지 업종과 기능 재편을 통해 지역의 핵심 창조 거점으로 조성됩니다. 지금까지 대구,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